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약세입니다. 코스닥도 오후 들어 기관이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요. 새롭게 들리는 호재도 있긴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작은 호재라도 사실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낙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슈를 좀 붙이면서 반등을 붙여내는 그런 모습들이 종목별로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수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동차 같은 이런 주도주 패턴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줘야지만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라 봅니다. 현재는 낙폭가대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낙폭가대 이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이슈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수를 올린 만큼 주도주가 부상하지는 않는 이번 주 시장입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 럼피스킨병 참 이름도 어려운데 관련 테마가 급등하면서 하락당해서 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샤넬 브랜드를 보면 거기에 램스킨이라고 있거든요. 램스킨이 우리가 새끼 양 가죽을 만든 것이 램스킨인데 마찬가지로 램피스킨이라는 것이 결국 표면에 피부의 혹이라든지 또는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램피스킨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발병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동물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우선 이제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선 오늘 시장의 강한 종목 이글뱃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또 이글뱃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앙백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은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최근 들은 낙포이 대단히 컸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자 문제는 캔들의 모양을 보세요. 캔들이 이제 은봉 캔들로 이제 떨어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던 것이 장중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재료가 이제 노출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많다는 거고 추가적인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적인 부분으로 추론했을 때 다만 이제 이런 기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관련된 부분 동물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확산에 대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로 한번 동참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CTC 바이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TC 바이오는 매출의 약 50% 정도를 동물의약품에 관한 부분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경선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의약품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산 여지가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원 무기화를 또 들고 나온 중국입니다. 이번에는 흑연인데요. 흑연 관련주도 좀 살펴봐야겠고요. 좀 우려가 되는 점은 한국 배터리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거든요. 관련해서 좀 두 가지 다 여쭐게요. 우리가 이제 과거 흑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연필 심지에 들어가는 그 흑연을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전지를 공부하시면서 보면 이 흑연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천연 흑연흑제가 있고 인공흑연흑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천연흑연흑제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이제 인공흑연흑제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흑연 같은 경우 중국에서 90% 이상이 또 수입이 되다 보니까 국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태경 BK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경 BK는 흑연 자체를 생산한다기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기업은 이제 인공흑연을 만들 때 첨가물로 들어가는 코커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태경 BK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재 관련된 얘기가 좀 넣으면서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양극제와 음극제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 음극제 같은 경우에 인공흑연흑제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 인공흑연흑제에 대한 국산화를 또 성공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가 호재로 여겨지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흑연뿐만이 아니라 희소 광물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빠질 때마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재고분이 한 2, 3개월밖에 없다고 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인공흑연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또 한 가지는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실리콘 음극제에 대한 미래기술적인 부분 자체에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콘 음극제 관련 중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하반경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사우디 이슈에 오랜만에 강세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현대차 그룹이 자동화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인데 앞서서 우리가 미국 법인들 한번 같이 보셨었고 그리고 인도 법인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현대차가 진출할 때 함께 진출했던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동시장 자체를 이렇게 개척을 한다면 과거 인도 법인이라든지 또는 미국 법인을 진출할 때 함께 진출했던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다면 전장 부품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또 한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기업으로 화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240선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하방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오늘 반등을 붙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현이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화가 과거에는 한일이화로 이름이 정해져 있던 기업인데 이제 사명이 변경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에 안 들어가는 부품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서현이화에 대한 또 비중이 돕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기업들 이 자동차 부품조들도 하반경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탑머티리얼입니다. 또 이슈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네 맞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행보 모양을 좀 보이다가 오늘 갑작스러운 상한가를 좀 달성되는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조그마하게라도 현재는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시장에서는 강한 급등세를 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좀 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 저하고 함께 찾아오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수익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종목은 스마트팜 관련주로 들고 오셨습니다. 사우디 관련한 이슈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에 대한 모습은 사막이 엄청 넓게 펴져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는 농장도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네옴 시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사업 영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쿠팡이라는 브랜드 거기에 쇼핑해 보시면 대부분 다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바로 이 우둠지팜의 약 점유율 90% 이상을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지금 현재 기술집약형으로 현재 큰 비닐하우스를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우리가 과거에 스마트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이고 농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종자 관련 회사죠. 그리고 이제 농심이 사실 진출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출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국순당 팜에이트에 대한 2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용기계 관련해서 최근에 대동 같은 기업들 아세아텍, TYM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본 다음에 이제 농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심이 아라바에미레이트에 3월 달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에도 스마트팜에 대한 설비를 수출 이력이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농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구하기 힘든 과자 중에 한 게 이제 먹태깡이라는 과자가 또 있습니다. 품절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그런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꾸준한 매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날개를 달고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4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9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농심이 또 스마트팜 사업에도 진출을 했었군요. 오늘의 원픽은 농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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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